물리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강렬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꿈 속에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 물리는 것은 심리적, 감정적 또는 신체적 위협을 상징하며 다양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리는 꿈의 이유,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꿈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리는 꿈은 단순히 현실에서의 두려움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꿈꾸는 이에 내면 상태, 스트레스, 감정적 갈등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꿈 속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리는 꿈은 두려움과 불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특정 동물이나 사람에게 물리는 상황은 현실에서의 두려움이나 불안한 감정이 꿈 속에서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통제나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권위나 지시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으며 물리는 행위는 이러한 통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나타냅니다. 물리는 꿈은 배신이나 상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물리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감정적 상처나 배신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물리는 꿈은 자기 방어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치려는 무엇인가에 대항하는 과정을 꿈 속에서 재현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무언가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물리는 꿈은 현실에서의 갈등,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감정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주로 개, 뱀, 곤충 등이 등장합니다. 무게에게 물리는 꿈개는 충성심과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꿈에서 공격적으로 변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의 불안화, 배신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는 꿈뱀은 유혹, 위험, 배신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꿈에서 뱀에게 물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거나 자신의 감정적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곤충에게 물리는 꿈벌이나 모기 같은 곤충에게 물리는 꿈은 사소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나 짜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문제들이 모여 큰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리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처, 그리고 복잡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꿈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며, 이 꿈은 배신이나 갈등의 해결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물리는 꿈 가족과의 감정적 갈등이나 억압된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감정적 상처가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연인이나 친구에게 물리는 꿈 가까운 관계에서의 신뢰 문제, 배신감, 또는 억눌린 감정을 나타냅니다. 꿈 속에서 연인에게 물리는 것은 감정적 상처를 의미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물리는 것은 그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물어버리는 꿈은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한 본능이나 억눌린 분노가 꿈 속에서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례 H씨는 꿈에서 상사가 자신을 강하게 물고 놓아주지 않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 꿈은 자신이 상사에게 느끼는 심리적 억압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사례 I씨는 꿈에서 구조하던 동물에게 물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종종 힘든 상황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느끼는 감정적 부담과 두려움을 투영한 것입니다. 사례 J씨는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개에게 물리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가 여전히 과거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사례 K씨는 연인과의 이별 후 상대방이 자신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이별 과정에서 느낀 감정적 상처와 배신감을 반영하며, 아직 미해결된 감정이 남아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물리는 꿈은 매우 다양한 감정적,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꿈으로, 꿈 속에서의 상황과 물리는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려움, 불안, 억압, 배신 등의 감정이 물리는 꿈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함으로써 꿈꾸는 이의 내면을 이래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는 꿈을 자주 꾼다면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를 돌아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단순한 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에 물리는 꿈 개에게 물리는 꿈은 피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로 기륭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에게 물리는 꿈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는 경우에는 경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거미에게 물리는 꿈 거미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제기하게 된다. 검은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검은 고양이는 자신의 콤플렉스와 단점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콤플렉스라고 생각되던 점으로 인하여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몽이 가능합니다.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 권과 명예를 얻는다.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큰 기관의 고위직에서 일할 아이를 낳을 태몸이다. 고양이에게 핥히거나 물리는 꿈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체면이 까기거나 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암시 구렁이나 뱀에게 물리는 꿈 일이 성취되고 재물이나 명예를 얻으며 좋은 배우자나 협조자를 만나게 됨. 남의 집을 방문했는데 개에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됨. 대문에 묶인 개에게 물리는 꿈 대문에 묶인 개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취업하거나 협조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쉽게 성사시킨다.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몸이다. 일반적인 꿈일 경우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된다. 독이 있는 모기에게 물리는 꿈 외행성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망신살, 사고 등의 부름과 각종 질병, 전염병, 기부질환, 열병, 간염, 설사, 의장병, 구설, 싸움, 시달림, 소송 등을 상징한다. 동물에게 팔을 물리는 꿈 동물에게 팔을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동물로 상징되는 권세나 이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말에게 물리는 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위가 오르거나 스카웃의 일을 받는 꿈 모기에 물리는 꿈 전염병에 대한 경고다. 발가락을 쥐에게 물리는 꿈 발가락을 쥐에게 물리는 꿈은 의외의 협조자가 생겨 사업 형편이 좋아진다. 뱀에게 물리는 꿈 뱀에게 물리는 꿈은 연애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면 그것은 흉몽입니다. 뱀에게 발목을 물리는 꿈 뱀에게 발목을 물리는 꿈은 입학이나 취직을 하게 된다. 뱀을 보거나 물리는 꿈 즉시 임신이 가능한 길몽 큰 구롱이에 감기거나 물리면 큰일을 하야를 잉태할 꿈 뱀을 잡거나 뱀에 물리는 꿈 뱀을 잡거나 뱀에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돈과 재물을 얻을 예지몽이다. 뱀의 수가 많을수록 이득도 많다. 벌레에게 쏘이거나 물리는 꿈 벌레에게 쏘이거나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거나 질병에 걸릴 암시다. 주위에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하고 초조함을 뜻한다. 벼룩에게 물리는 꿈 외행성 전염병에 걸린다. 깡패나 빚쟁이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 빈대에게 배꼽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두통, 성병, 후설, 싸움, 소송, 시날림 등을 상징한다. 사자에게 크게 물리는 꿈 사자에게 크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고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 산속을 걸어가다가 도마뱀에게 물리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고 태몽일 경우 소유자는 크게 출세하에 아이를 낳게 된다.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는 꿈 새끼 강아지에게 물리게 되면 자신이 조직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이 예견됩니다. 아이에게 가슴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발진티푸스, 두통, 열병, 싸움, 소송, 시달림, 사고, 배신자, 도둑, 불총객 등을 상징한다. 전염병과 열병에 걸리게 된다. 재물관계로 시비나 소송이 발생한다. 애완용 개에게 물리는 꿈 주변의 손 아래 사람들이나 부하, 고용인 등에게 사기 배신 내지 손절을 입게 되는 피해와 뜻밖의 불상산한 알성으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개에게 물리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 용에게 물리는 꿈 하는 일마다 성사되어 재물이 풍족하게 들어오게 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거나 명성을 얻게 된다. 용에게 자신의 귀를 물리는 꿈 용에게 자신의 귀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귀와 관련된 병을 앓거나 청각장애를 겪게 될지 모르니 유의한다. 이로 물거나 물리는 꿈 이로 물거나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상대방에게 물리면 권리 양도나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떤 물체를 물었다 놓으면 상대방이 감화를 받는다. 이리에게 물리는 꿈 현재 꿈꾸고 있는 희망은 절망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에게 가슴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발진티푸스, 두통, 열병, 싸움, 소송, 시달림, 사고, 배신자, 도둑, 불총객 등을 상징한다. 전염병과 열병에 걸리게 된다. 재물관계로 시비나 소송이 발생한다. 임산부가 구렁이한테 물리는 꿈 나라의 큰 공헌을 하게 될 태아를 잉태하게 된다. 자기 집게에게 물리는 꿈 자기 집게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보거나 손질수 또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게 된다.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착수할 징조다. 아니면 여성의 유혹에 매료되어 꼼짝 못하는 형상이다. 쥐에게 물리는 꿈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생각나 처리하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지네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지네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커다란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되므로 새로운 투자 또는 융자 등이 필요하다. 지네에게 물리는 꿈 투자나 융자 받을 일이 생긴다. 그리고 말린 지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생긴다. 금전상에 큰 이익을 얻는다. 환자는 완쾌한다. 큰구렁이에게 물리는 꿈 큰구렁이에게 물리는 꿈은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꿈입니다. 호랑이에게 덮쳐 깨물리는 꿈 지유와 명예가 높아지고 북인 명예와 안정을 얻어 입신 출세하게 된다.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 행운이 따를 꿈이다. 금전과 지위를 얻고 소화성취가 이루어진다.